고추 모종을 구할 때 어떤 모종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영상을 올렸습니다. 주요 6가지의 차근하여 고르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한가지 덧붙여 안내드린다면 육묘장이나 온라인으로 모종을 구입한다면 노제에 재배할거면 이왕이면 탄제병에 내병력이 있는 품종을 고르는 것도 한 요령일겁니다. 탄제병에 강한 품종에 대한 기호는 아래처럼 AR 또는 무슨 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칼 또는 칼라라는 이름을 덧붙인 것은 바이러스에도 강하다는 품종입니다.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그 병에 전혀 안걸린다는 말은 아니고 일반 품종에 비해 좀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탄제병이나 바이러스병에 대한 갑옷을 입힌 만큼 값은 좀 더 비쌀겁니다. 모종을 사왔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모종에 붙어있 따라온 병예충 방제입니다. 육묘장에서는 나름대로 병예충 방제를 하고 있지만 병예충 방제해 본 분들이라면 완전 방제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로 붙어온 놈들은 진딧물과 총채벌레 그리고 곤충이 아닌 응예들입니다. 그러니 곤충인 해충을 잡는 일반 살충제와 응예를 잡는 살충제를 모두 스프레이 통에 넣고 방제를 합니다. 이때는 고추를 바로 먹을 때도 아니고 평소보다 훨씬 진하게 칩니다. 일반 화학농약이 아니라 친환경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물질의 독성을 이용하거나 기피제인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식용유 같은 기름이나 유화제를 써서 해충 후 기문을 막아 호흡저해로 방지하는 경우는 식물도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연약한 모종에 약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내가 아닌 밖에서 잎줄기 뿌리 할 것 없이 막 뿌립니다. 이때 농약은 옹도보다는 빈틈없이 뿌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어느 곳에서 한 마리만 살아남아도 금방 퍼지니까요. 제가 한 손으로 촬영하랴 방지하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모종을 거꾸로 들고도 빈틈없이 살포합니다. 손바닥 농장은 다분지 재배와 일반 재배의 차이를 직접 확인 위해 어린 모종을 사왔습니다만 보통은 천마디 꽃망울이 맺힌 것이 적당합니다. 다분지 모종 만드는 법과 일반 재배와 다분지 재배의 수확량 비교에 대한 영상도 차차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고추 본잎 6잎을 두고 적심한 장면입니다. 고추를 다 심은 넓은 면적의 해충을 방지하기보다 한 손에 있는 틀에 있을 때 방지하는 것은 우리 속담에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다와 같다 할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도지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다고 진디물이나 총채벌레 응애같은 해충이 앞으로 전혀 안나타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날아오거나 귀여울 수도 있지만 봄밭에서 월동하긴 합니다. 그러나 더 보태오는 놈은 없어야 개체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꼭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다음에 할 일은 모종침지입니다. 산목에 쓰이던 뿌리발근제나 아님 수용성인산칼슘 인산카리에 거기에다 조금 전에 쓰고 남은 살충제물과 살균제에 넣은 물에 포트를 담그는 것입니다. 재실험 결과 뿌리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뿌리발근제가 가장 낫고 다음에 인산이 도움이 되는 것을 실름으로 알아봤습니다. 뿌리발근제나 수용성인산빌의 경우 농도는 400에서 500배가 적당할 것입니다. 심지시간은 서너시간 정도 담가 두면 적당할 것입니다. 이러고 바로 심어도 큰탈 날 일은 없습니다만 노지에 심을 경우는 경화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로 말하면 이유기인템이죠. 따뜻하고 포근한 육묘장에서 8-90일간 있다가 바로 노지를 옮기면 바람과 저온에 바로 시달릴 수 있습니다. 유아기에 사고를 당하면 그 후유증은 평생을 가는 것처럼 어린 모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추는 열대작물이라 10도 이하 저온에 노출되면 냉이를 입고 그보다 낮은 5도 이하의 냉이를 입으면 장차 생육에 지장을 받는데 이는 어린 모종일수록 더합니다. 그러니 경화기간이 필요합니다. 밤일 모종을 꼭 일찍 지우고 싶으면 모종을 일주일 일찍 구입하면 됩니다. 보통은 일주일 정도의 경화기간이 알맞은데 성숙한 모종은 더 짧게 어린 모종은 더 긴 경화기간을 가지면 될 것입니다. 두는 곳은 하우스와 노지 환경 중간되는 곳에 두면 됩니다. 많은 면적의 고추를 심는 과정은 어렵지만 풋고추 연안폭이 심어 가꾸는 과정에서는 고추 모종을 남들보다 보름에서 한 달 먼저 사서 이렇게 오랜 경화기간을 두어 베란다나 부엌 등 냉해 피해가 없는 곳에 두면 남들보다 그 기간만큼 일찍 따먹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주일간은 몰라도 보름 이상 포트에서 키울 경우는 모종들 간의 햇빛 확보 경쟁 때문에 가지가 이상하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상하게 변형되느냐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건 42일간 10cm 못되는 공간에 둔 것인데 햇빛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를 뻗어 연모종을 덮는 것입니다. 육묘장에서도 팔리지 않는 오래된 모종은 이와 비슷한 모양을 한 걸 보셨을 겁니다. 방앗다리 가지가 45도나 60도로 뻗어 가지 않고 수평으로 펼쳐 크는 것입니다. 이때는 설칠폼 상자나 비닐 화분을 이용하여 모종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심은 것도 간격이 좁은 편입니다. 15 내지 20cm 정도는 띄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많은 모종은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연암은 포기 심어 일찍 풋고추를 따먹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대신 풋고추를 일찍 따먹는다고 해도 마지막 고추가 일찍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추는 단연생 식물이기 때문에 재배간이 길수록 따먹은 양은 많습니다. 봄밭에 모종을 심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모종은 그냥 심으면 되지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나 싶지만 모종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성장 및 열매 달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나 시작이 반입니다. 한마디